칼리야 칼리야 이놈? 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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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마하 비하 레야 똑같지? 이제 너 해봐 칼미 마자 히 칼리야 라자 마하 비하 레야 칼미 마자 히하 레야 너 영어 어떻게 평가 못 듣겠구나 칼리야 와 한 20분 걸음 같은데 먼저 여기부터 오후이 아니라 저 수업일 것 같아 뭐가 됐던? 드디어 강가라마야 까마귀천국 칼리야 힘들어가지고 저기에 갔다가 나와서 툭툭이를 타고 딴 데를 가서 막 유튜브에서 인터뷰에서 하고 오면 오래 있었는데 돈 못 받고 응 그런 사람도 있었어 한국 사장을 뭐라고 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파이프 때문에 응 강가라마야 템플입니다 직구에는 불쌍 장군님이 찍히고 있고 통과하러 갔다 통과하러 갔다 통과하러 갔다 통과하러 갔다 통과하러 갔다 툭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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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형은 로또를 기원하며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 툭툭이 툭툭이 이거 말고요 드라이答 툭툭이 진짜 이거 코끼미 먹지기 CR 그런가봐요 아닌가 찰흙 같기도 하고 털들이 north 오케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야 되나봐요 전시 각종 이런 전세계 불교 관련된 장신구 이런 것들을 모아 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구요 사우나 안에서 봤던 모습이에요 동전들도 이렇게 모아 놓고 왜 모아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건가 봐요 상아로 만든 그거라고 하면 그건가 나무도 뭔가 그런게 있나 신성시대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일까지 갔다 왔는데 쟤 뭐 하는 거야 1000원 저는 그때 이곳에서장 났다 조금만 기다리고 마지막에 남 Ủ스터벌보치를 길ger 천천히 넘어저 벽 여기까지 JACOB 마지막에 있는 걸 우리겠죠? 원하는 목적지를 호텔까지 질 앞두죠? 3,000,000원 소위님 한번 나가고 싶었는데 정말 다 알았어 우리야 너 렌잇서? 아 뭐? 10분, 20분, 렌잇서 아 아 이게 그대로 조금만 더 가지면 여기 잠길 것 같은데요 왼발의 청수 왼발로 올라갑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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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알아요? 한국 데이브 이거 알아? 여기 종교가 있는 자유국가래 종교랑 힌두교랑 이슬람교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을 하는데 약 한 70%가 불교 신자라고 하더라고 정치 이런데도 불교의 힘이 입김이 엄청 세다라고 하더라고 종교가 정치에도 관여를 어느 정도 하는가 보네요 엄청 많이 그리고 이사원은 그래서 석가모니가 스리랑카를 방문했을 때 이곳에 있는 캘리니아 방물로 목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불교 법물 이런 것들을 했대 그래서 한 2500년 정도 역사를 지닌 곳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거 건물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해온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 그런데 이거 스리랑카도 포르투갈이 16세기에 또 침범을 했대요 이놈이 유럽 시애들은 맨날 침범을 해가지고 이곳은 포르투갈이 침범을 해서 19세기에 다시 건물들이 만들어진 거고 복원이 된거지 여기에 여기도 주워서 물을 떠와서 그 얘네들 보니까 이렇게 물을 이제 석상에다가 부어주면서 소원을 빌거나 기도를 하더라구요 우리나라랑 똑같네 네 그런 뭔가 여기에 소원 비는거고 네 불교니까 뭐 우리나라라고 기본 그런건 같겠죠 우리나라에 사는 것처럼 여기 사원이름이 뭐라고? 캘리라 사마하리야 아니 캘리냐 라자비 사마하 캘리냐 라자비 사마하 다시 잘 따라서 네 거랑 똑같은지 아니 어떻게 잘 따 캘리냐 라자마하비 사마 끝에가 조금 다른거 아 캘리냐 라자마하비 하리야 아니 캘리냐 라자마하비 하리야 캘리냐 라자마하비 하리야 똑같지 이제 너 해봐 캘리미 마자 캘리냐 라자마하비 하리야 캘리미 마자 캘리냐 라자마하비 하리야 너 영어도 듣고 뭘 듣겠구나 아하하하 이게 흰사원이네 이 경내에 있는 그게 3세기 말한대요 캘리뢰 라자마하비 하리야 전 자막으로 달게요 아하하하 자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추에 있는 거겠죠? 부추는 귀신다. 손가락 같은 느낌이에요. 손가락 같은 느낌이에요. 와우. 맞아요. 제일 크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해봐. 아까 이제 뭐라고 하는지. 여기도 뭔가. 소원을 빌래, 미래를. 경취해 주는거야. 그러면. 우리 소원 하나. 이번 주에는 롯데집 대기해주세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여기 절에 흰색 옷을 같이 입고 오시네요. 없어졌어. 당했다. 전화 받아요?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30분에 만나기로 해서 30분에 오지 않을까? 네, 됐죠. 뛰어오셔. 그냥 우리는 호텔로 돌아가자. 네. 사원 힘들어서 못 가겠다. 아이씨, 파리 새끼야. 아이씨. 야! 그쵸? 야! 아, 이건 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건 파리 새끼야. 으흐흐흐흐흐. 그가 왔어. 그가 왔어. 죄송합니다. 그가 왔어. 오케이. 고맙습니다.